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친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ESG 펀드 ESG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 투자 수익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왜 ESG에 투자해야 할까요? ESG에 투자하는 것은 착한 기업이 아닌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신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ESG 펀드는 글로벌 ESG 주식과 글로벌 단기 채권의 6대4 비율로 혼합 투자하며 운용 보수의 10%를 소상공인 지원에 기부하는 펀드입니다 투자 지역별 포트폴리오는 운용 전략에 따라 다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섹터별 포트폴리오는 IT기업, 헬스케어 등 지속가능한 기업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저희 신한 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기후행동원칙 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투자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하겠습니다 ESG 기업이 만들어낼 사회적 가치와 투자자의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펀드 바로 신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ESG 펀드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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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